이제 최근에 막 세율이 막 좋아하고 가니까. 아 너무 좋죠. 피부로 느끼잖아. 드디어 이제 드디어 이제 상황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이제 16년 만에 이제 정말 떳떳한 아빠. 주말에 어디가 옛날에는 야구하러 가 얘는 뭐 친구들이랑 PC방 가 뭐 이러다가 이제 소음 좋은 상황. 아 집에서 잘 갔다 와. 갔다 오면 어디가 바로 코빅 녹화장. 집에 못 와. 갔다 와. 우리 아빠 만세. 아빠가 인마 안 보일수록 초콜릿이 더 커질 수 있어. 도착했는데 집에 들렸다가 녹화장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바로 가는. 바로 가서 이제 집에 딱 피곤하게 탁 들어가면 또 왔어요 여보. 아 참 인생은 그래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예.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래도 그것도 계속 그렇게 밤보다 보면 가족도 삐진다. 가족들하고 너무 또 시간을 안 보낸다고. 그래도 제가 이제 3, 4시간 자고 벌떡 일어나서. 우쭈쭈쭈쭈. 나도 해보니까 막 인기도 가분한 사람도 받아봤지만 아무튼 프로그램이 됐든 예능인이 됐든 하도 오래 하는 게 제일 어려워. 맞아. 그렇지 아예.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존경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선배님들 보면. 서현이도 오래 하고 우리 같이 오래 하자. 이게 제일 신기해 사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게 신기해 솔직히 지금. 선배 너무 또 선배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선배가 불편해. 아니 그게 진짜 어려워. 나는 제일 나는 하여튼 철학이 있어. 그냥 형을 한 두세 살 많은 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럼 형님 하겠습니다 바로. 형 해 형. 형? 그럼 형 말고. 형님 마지막으로 형 해 그냥. 그럼 형 말고 햄 정도는 햄님. 아니 형. 그러면 형이랑 그냥. 호동이 형. 그래. 호동이 형. 약속합니다. 형 그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호동이 형. 알았죠? 네. 어? 원희랑도 말로 왔으니까. 형하고도 이제 편안하게 형하고도 편안하게. 호동이 좋다. 너 회 좋아하니? 회도 엄청 좋아. 참돔 회 진짜 잘해서 한 번 먹어봐라. 정말 맛있다. 이거 그래 합포자 그래. 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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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돔. 진짜 제왕이다 제왕. 우와 진짜 기네. 우와. 자. 이야 저거 고기 진짜 크다. 이게 참돔이에요? 이거 참돔. 아 이거 돈도 써서 먹고. 이야. 너무 큰데 너무 큰데 너무 큰데. 미역국으로 해 먹자. 그리고 연희가 미역국 오늘 담당해라. 최고 크기인거죠? 지금 했던. 거의 뭐 이거는. 이거는 우리 수준의. 해야 될 게 아니고. 최고 최고의. 우와. 뭘 먹었다. 뭘 먹었다 얘기도 하고. 그럴. 이렇게 하는데 뭐 톤이 있어야지 내가. 뭐가 하나 있어요? 음소린인지 모르니까. 뭐라 이렇게. 아. 자. 그런데 셰프님은 그러더라고. 진짜 좋은 제일 좋은 것은. 재료가 최고의 가치를 바라게끔. 무조건 하지마. 최선을 다 해보자. 이 뼈가 써서. 살이 좀 들어가야 매운탕 그러자. 이 뼈가 써서. 질기는 뼈가. 뼈 빼가 이끄다. 빼라. 갱치가 있으니까. 야 이거 하나도서 머릿살이 대단하네. 뒤부터 치는 거예요? 앞부터 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렇게. 최대한. 이거. 뼈가 가깝게. 그렇지. 와 내 입. 와 입어라 입어라. 아 죽고 나가네. 어유. 에휴. 아 어떡해 어떡해. 와 내 입. 하하하하. 와. 하하하하. 우와. 이거 어떻게 놓을까요? 빚어보세요. 이게 더 어렵겠어요. 꼬리 붙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거는 진짜 안 해봐가지고. 이거 어렵다. 구경하면 회떼는 게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안에. 볼 때는 쉬워 보여. 이게 죽어도 안 돼. 이게 몇 킬로짜리라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먹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장중의 발전이다 이렇게. 물질한 걸 때릴 수 있다는 게 포로. 이제 이거. 오늘 미역국, 미역국. 야, 이리 안 잘라봐라. 오우. 배가 있었다 이게. 이거 이제. 탕뇽. 됐네. 탕뇽 끝. 준비 끝. 이거 봐라 봐라. 이거는 뭐. 이거 들어가면 이것만 있어도 그냥. 생각을 해봐라 이거. 얼마나 맛있겠네 이거. 연이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놀라가지고. 자 이제 집중하자. 이제. 아 이거 껍질불려 어떡해. 아 이거 껍질불려 어떡해. 아 이거 껍질불려 어떡해.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오오.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잠시. 서글 모르겠어. 됐어요. 정확히 갔어, 정확히 갔어. 아니, 아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슨 스텝지 못하겠어. 장호석 씨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사를 올려주세요. 다 왔는데. 진짜 깝다, 그거는. 진짜 나왔다.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잘한 거야, 이거는. 야, 이거는 엄청난 실력인데요. 호동 오빠. 연희야. 네. 오늘은 참돕니다. 잘, 잘 뜨셨어요? 어.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연희 한 잔 먹고 갈래? 네, 저 좀 주세요. 어, 머리 냄비 채 들고 왔는데. 무섭지 않을까. 어, 얘 진짜 크다. 진짜 크지? 아, 살 봐라. 색깔 봐라, 색깔. 이게, 이게 바다의 제한. 자유산 참돔 7자 클라스입니다. 예쁘네요. 야. 야. 배를. 오빠, 빨리 잘라줘요. 어이! 부드러워 살기 때문에 뚜껑게 그냥, 식성이 잡히게끔. 두툼하게? 네, 두툼하게 자랄 겁니다. 네. 아, 뭐지. 어? 모르겠다. 이, 이, 이 정도 꽤 두껍잖아 이게 한 입 딱 좋대 사진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초장에 참기름 살짝 넣어가지고 먹어봐라 그러면 두툼하게 먹었어 소스 두 번 찍어, 자연소스 안 뜯고, 뚜껑먹어 그냥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지 연희 단독 소리 질러 이야, 이거 진짜 내가 아, 진짜 어,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땡큐 그리고 이제 내 동생, 내 동생, 너는 이제 이거 큰 걸로 한 번 아, 진짜요? 세라, 이거 먹고 또 힘내라 어, 사랑한다 호델그룹이 싸주까 맛있죠? 이건 안 먹어 이거는 안 먹어 이건 안 먹어 응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자연의 선물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 호동이 행의 선물이 훨씬 맛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잘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미역국 되면 연락 줘. 우리 가든지 오든지 하자. 무거우니까 전화하면 슥가스 호로록 하면 되니까.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혼자 가도 되나 위험하지 않나? 괜찮아? 네 괜찮아요. 위험하면 얘기해. 한 점 뒤져보세요. 진짜 맛있어. 이거 그냥 들고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에요. 좀 크게 하나.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아니 진짜 먹어보니까. 나는 약간 쫄깃쫄깃쫄깃한 시끄만 기댄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스르륵 녹아버리는데요. 진짜로. 자. 동생. 대신 조건 하나 있다. 이거 묻고 진짜 앞으로 방송에서 훌 날아다니라. 막 물찬대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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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찬대신. 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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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말도 안 되게 녹아버리네 이게. 자. 예능이나 또 모든 가족 다 보여줘야 되니까. 다 됐어. 아 진짜. 어트럭은 다 입 벌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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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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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우리 그냥 내 조각으로 먹읍시다. 두 개 두 개 해가. 그래도 맛있어. 이게 맞네 이게 맞아. 맛있어. 이게 맛있어. 형님 좀 뒤져보세요 진짜로. 진짜로? 아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무조건 진짜 무조건. 야 참돔 이런 거 참돔참돔 하는구나. 어? 와 이게. 잡겠습니다. 아 진짜. 아유. 쏘림기지. 와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말도 안 돼. 섬에 와야만 가능한. 와 이거. 와.